4번 K골드바와 2번 원더풀 찬스 4번 K골드바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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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골드바 2대 갈기에 6번. 10번 천둥오름 안쪽에는 7번 로즈골드와 4번 펌팩트 펌팩까지. 1번 성시린동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안쪽으로 파고는 6번. 그 마우스테디가 추격을 시작합니다만 1번 성시린동 여유가 있습니다. 3마신이 상불되는 1번 성시린동 임규환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이어가고. 1번 성시린동 선두 1번 6번. 9번 라운드 할리. 2마리 싸움 반바신 앞서 있는 6번 닥터팡팡. 안쪽 계속해서 말을 몰아내고 있는 9번 라운드 할리. 6번 9번 우발이의 점점 결국은 바깥쪽 6번 닥터팡팡이 반바신 앞섭에서. 쌈복식 6대 갈기에 6번 9번 6번 9번. 레드 템폼까지 유협할 수 있을지. 3번 레드 템폼 선두 바깥쪽 1마신장까지 좁히는 8번 최강다이스와. 안쪽 2번 새벽불빛입니다. 안쪽 3번 레드 템폼 바깥쪽 반바신장까지 8번 최강다이스 선두. 쌈복식 3번 8번 3번 8번. 2번 레드 템폼이랑 1마신장까지 8번 1마신장까지 국动하는 3번 3번 1마신장까지 2번 1마신장까지 1마신장까지 2번 4번 1마신장까지 2번 1마신장까지 7번 1마신장까지. 그런데 4번 essas이 3번 8번 도착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